아카시아 핵꿀, 자팟꿀, 밤꿀, 예천벌꿀농장 010-5206-5653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판매물품 아카시아 핵꿀, 자팟꿀, 밤꿀 판매합니다. 작년과 올해 연속된 잦은비로 전국적으로 꿀농가가 심각한 흉작입니다. 최대한 가격 인상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천벌꿀농장, 핵꿀, 100% 천연벌꿀, 농장직거래 예천벌꿀농장의 벌꿀은 프리미엄 100% 천연벌꿀만을 판매합니다. 한국양봉협회의 천연벌꿀 기준, 탄소동의원소비 22.5 이하 예천벌꿀농장에서 판매하는 벌꿀은 100% 천연벌꿀로 평균탄비 24.5 이하를 자랑하는 최고품질의 벌꿀입니다. 예천벌꿀농장에서 판매하는 벌꿀은 100% 천연벌꿀입니다. N.H. 한국양봉농협 벌꿀시험 성적서 저희는 매년 믿고 구매해주시는 단골분들을 위해 합리적이면서 품질은 최상인 천연벌꿀만 드리고자 가격 인상 없이 농장직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꿀병은 유리병에 안전하게 배송됩니다. 천연 100% 예천 해사카시아 꿀 2.4kg 한병 4만원 무료배송 천연 100% 예천 자파꿀 2.4kg 한병 4만원 무료배송 천연 100% 예천벌꿀 버라분 1.2kg 4만5천원 시즌에는 농장 사정으로 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 주문은 문자 남겨주시면 빠른 답장 드리겠습니다. 예천벌꿀농장 아카시아 해쿨 자파꿀 밤꿀 판매합니다. 주문문에 문자환영 010-5206-5653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연락처 등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